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2020년 11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구 절들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85번부터 304번까지 준비했습니다. 285, manufacture, 제조하다, manufacture, 제조하다, 286, imply, amsada, imply, amsada, 286번 좋은 단어입니다. 287, miserable, 비참한, miserable, 비참한, 자, 약간 어렵지만 이 단어도 좋습니다. 288, withstand, 참다, 견뎌내다, withstand, 참다, 견뎌내다. 자, 참다란 단어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려운 단어입니다. withstand, 참다, 289, sensitive time, 민감한 시기, sensitive time, 민감한 시기, 자, 앞에 놓인 단어,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좋은 단어입니다. 290, labor day, 노동절, labor day, 노동절, 자, 290번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291, fatigue, 피로감, fatigue, 피로감, 자, 병의 증상을 심프텀이라고 하는데, 자, 코로나 증상이 일부입니다. fatigue, 피로감, 292, 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자, 292번 단어는, 자, 스포츠 뉴스에서 어떤 팀이 계속 이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293, crackdown on, 단속하다, 탄압하다, crackdown on, 단속하다, 탄압하다, 자, 293번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rackdown on, 단속하다, 탄압하다, 294, heavy-handed, 고압적인, 뭘 인정한, 자, 294번은 좋은 단어입니다. 295, domestic, 국내의 가정의, 자, 295번 활용하고 가겠습니다.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자주 사용하는, 자, 어휘입니다. 296, trace the shadow, 그림자를 쫓아가다, trace the shadow, 그림자를 쫓아가다, 자, 빚는 단어, trace, 쫓아가는 뜻입니다. trace, 쫓아가다, 자, 예를 들면, trace the dream, 꿈을 쫓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297, fundamental way, 근본적인 방법, 자, 빈 단어도 좋죠. fundamental, 근본적인, 본질적인, 298, discretion, 신중함, 자유재량권, discretion, 신중함, 자유재량권, 자, 298번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299, remain vigilant, 자, 경계한 상태로 있다, remain vigilant, 경계한 상태로 있다, 자, 뒤에 있는 단어가 좀 어렵죠. 자, vigilant, 경계하는, 조심하는 뜻이고요, 자, 어려운 단어지만 자주 보입니다. remain, 남아있다, remain vigilant, 경계하는 상태로 남아있다. 300, we did the line measures at the right time, 자, 우리는 적당한 때, 적당한 조치입니다. We did the line measures at the right time, 우리는 적당한 때,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 300번 굉장히 좋습니다. line measures, 적절한 조치, 라이타임, 적당한 때, 자, 적당한 때, 적당한 조치를 행했다고 뜻입니다. we did the line measures at the right time, 적당한 때, 적정한 조치를 취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300, one, recommendation, 추천, 공고, recommendation, 추천, 공고, recommendation, 추천, 공고, 자, 뒤까지가 동사죠. recommend, 추천하다, recommendation, 추천, 302, guarantee, 보장하다, guarantee, 보장하다, guarantee, 보장하다, 303,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굉장히 많은, 304, return, 돌아오다, return, 돌아오다, 자, 285번부터 304번까지 단어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몇 가지 간용적인 표현, 좋은 표현 살펴봤습니다.